손오공이라는 종목이고요. 아직 그때 이후로 2월 20일 날 제가 추천했었던 날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큰 가격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종목 추천했을 때 지금 가격대랑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때 추천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뛸 종목보다는 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미리 하셔야 아마 수익이 좋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성향을 간단하게 보시면 1월 9일에도 22% 상승을 했었고 1월 7일에도 20%, 25%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캐릭터 왕구, 게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이긴 하지만 지금 게임 쪽이랑도 어느 정도 상품을 연관해서 팔기 시작해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런드 쪽의 유통 쪽 PC방 사업과 연결이 돼서 사업을 진출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캐릭터 왕구 제품, 공룡, 맥카드 이런 쪽으로 카드를 제품을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블리자드 쪽과 패키지 및 이렇게 연관돼서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매출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고점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면 2840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종목을 가지고 올 때는 한 10% 구간 보고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졸과 같은 경우도 1465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 밑으로 하단으로까지 내려올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방이다 보니 좀 신경 써서 갖고 와서 다음 주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 좋은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